세움터 건축허가 착공 신고입니다. 신규 작성 버튼을 누르고 허가 번호 조회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허가 번호 배지 위치 건축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검색 버튼을 눌러 허가 번호를 조회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착공 예정일 관계자 정보 등 착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착공 예정일 관계자 정보 diagnostic 착공 예정일 관계자 정보 등 착공 예정일 관계자 정보를 입력ätt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